스포츠 관련 이야기를 재미있게 알아보는 언박싱 스포츠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요. 제가 스포츠인 시간에 만나고 온 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오늘 언박싱 스포츠 주제는 인싸들의 핫한 취미, 볼링입니다. 바로 볼링을 2배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볼링을 치러 가면 같은 편 사람들의 점수를 합해서 승패를 정하곤 하죠. 물론 이렇게 간단한 규칙에 따라 볼링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경기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69 게임은 3프레임, 6프레임, 그리고 9프레임은 무조건 스트라이크로 설정을 해놓고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스트라이크를 치면 최소한 더블 이상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점수가 훅훅 오르겠죠? 이외에도 쌍쌍 게임은 한 명엔 투구만, 한 명은 커버만 하는 방식이고요. 로열 게임은 한 프레임에 한 번의 투구로만 점수를 내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잘 고르셔서 매번 다양하게 볼링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스포츠에 빠져들수록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죠. 바로 스포츠 용품입니다. 마찬가지로 볼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이볼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텐데요. 다른 사람들의 마이볼과 비슷한 마이볼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마이볼 어떠신가요? 꽃을 좋아하면 공안에 꽃을 넣을 수도 있고요. 좋아하는 문구나 그림을 새길 수도 있습니다. 볼링공 뿐만 아니라 볼링화와 볼링아대, 볼링파우치, 볼링유니폼 등 정말 다양한 볼링용품들도 커스텀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나만의 특별한 볼링용품으로 볼링인싸가 되어보도록 합시다. 스크린골프나 스크린야구는 우리에게 참 친숙한데요. 스크린볼링은 아직 생소하죠. 스크린볼링은 어떤 것일까요? 스크린 볼링장에도 볼링공과 볼링 레인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넘어뜨려야 할 볼링핀은 스크린 속에 있습니다. 레일 위로 공을 굴리면 공이 굴러가다가 스크린 뒤로 사라지고요. 가상의 공이 스크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가상의 공이 가상의 볼링핀을 실감나게 쓰러뜨립니다. 또 볼링핀의 모양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콜라나 사이다병, 막대 등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사람의 얼굴을 핀에 넣는 등 재미난 설정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뻔한 데이트 코스에 질린 연인분들, 친구, 가족과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은 분들 모두 이색 스포츠, 스크린 볼링을 즐겨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개인 방식부터 특별한 나만의 볼링용품, 그리고 스크린 볼링까지 건강과 재미 모두 챙길 수 있는 볼링, 이제부터는 더 특별하게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언박싱 스포츠였습니다. 지금까지 언박싱 스포츠였습니다.